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25일 일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해년 임신월 갑오일 운세를 보고 있고요. 임신월은 알고 계시겠지만 8월 8일부터 임신월로 건너왔고 지금 마지막 파트에 와 있거든요. 예 무토가 7일 정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임수가 또 7일 정도 지나갔고 현재는 경금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와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임신월은 30일이 한결같지가 않죠. 경금이 16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일간 찾는 방법과 만세력 읽는 방법 기본적인 두 가지 링크만이라도 동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세부사항들 쭉 나와있는 텍스트 형태가 있어요. 거기서 링크 두 가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그 기본 링크라도 먼저 보시고 와주시면 흐름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행을 붙여서 항상 읽어드리고요. 사람의 첨가는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고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 영상은 운세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띠별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의 띠별 운세를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 테마 자체가 오늘의 운세예요. 일간별 오늘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봐주십시오. 그럼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간목부터 시작을 하죠. 간목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오늘 이 영상 자체가 갑오일이에요. 간목이 떴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편인정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그것은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행 상생표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간목의 입장에서 이 자리는 식상, 이 자리는 재성, 이 자리는 관성, 이 자리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음량이 같을 때 이렇게 편인이 되고 음량이 다를 때 이 자리는 기는 토니까 정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이 아이는 당연히 수균이니까 인성이고 음량이 같아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금은 금인데 관성이에요. 이 자리는 그리고 양이거든요. 그래서 편관입니다. 그리고 오화는 저희가 채와 용을 말씀드릴 때 이 용이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화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편인정제, 편인, 편관, 상관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포태법의 의교에서 간목은 봄의 가장 왕성한 글자입니다. 봄 앞에는 겨울이 있지요. 겨울에서 이제 태어나거든요. 장생, 목욕, 그리고 관대 이런 흐름이 있어요. 해자축, 겨울의 글자죠. 그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해가 장생지가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 순서 다음에 인묘진 거기서 걸록지, 제왕지, 쇠지가 되고 그리고 신유수는 가을이죠. 병사묘 신유수는 병사묘 아 죄송해요. 여름이 있었죠. 여름이 사옴이에요. 여름이 사옴이고 그게 병사묘고 병사묘이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정정할게요. 그래서 신유수에서는 절지가 되는 거죠. 가을이 되니까 봄에 가장 왕성하고 여름에 쇠락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잠을 자고 겨울에 이제 슬슬 또 태어나서 기운이 올라오는 그 흐름대로 빨간색 글자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목 순서를 시작을 할게요. 네, 본인이 갑일간인 분들 이 영상을 따라주시면 되고요. 갑일간 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같은 글자에 오행도 같지만 음량도 같아서 비견이라고 그러고 사지가 됩니다. 여름에는 봄에 가장 왕성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쇠락합니다. 사지에 앉은 날이고 비견이 사지에 앉았던 뜻은 비견은 친하다는 그 범죄 안에 들어있어요. 가족이나 형제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친한 친구들까지 범위를 포함하는데 이분들이 의욕이 없고 굉장히 게으르고 뭔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켜보기 힘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 날이 그렇구나. 다행히 평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 일간분들은 지금 보시면 오행은 같지만 음량이 다르죠. 겁제입니다. 겁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됩니다. 사지가 아니라 장생지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라던가 거리가 좀 있는 지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을목분들은 뭔가 다른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음량은 같지만 오행은 다르죠. 이 목기우는 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오일이 병화분들에게는 편인이 제왕지에 앉은 하루가 됩니다. 조금 자기 형편에 사기가 버거운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으려고 하신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수중에 현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커피값을 내야 한다거나 내가 식사를 사야 하는 그런 무리한 약속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하게 뭔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글자들의 공식을 봐서는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일관분들은 정인이 되고요. 갑오일이 정인이 걸럭지에 앉은 날입니다. 제법 괜찮은 일거리 괜찮은 계약 괜찮은 약속 괜찮은 거래 본인 입장에선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죠. 그런 제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화가 들어와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화분들께는 좋은 날이 하루네요. 좋은 날입니다.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에게는 평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 갑오일입니다. 주말이잖아요. 일요일이 그런데 회사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하루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이 소중한 공휴일에 회사로 회사로 출근을 해서 정말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로 막 결과물을 독촉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토 분들은 좀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토 분들입니다. 기토 분들은 정관성이 되고요. 이 갑오의 이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리고 걸럭지 앉은 날인데 정관이 걸럭지 앉았던 뜻은 개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또 그런 범전에 듣냐면 여자분들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남편이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겠네요. 결혼하신 분들 많이 보시니까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식이 정관이 되거든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자분들은 자식에게 일적으로 좀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일적으로 기쁜 일이라는 것은 학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입을 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관 분들께는 이 글자가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목격지에 앉은 날이고요. 쓸데없이 돈을 쓸 수 있어요. 괜히 본인이 굳이 쏘지 않아도 되는데 커피를 쏜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등산 갔다가 그럴 수도 있죠. 막걸리 한 잔 하자고 할 수 있는데 경금 분들이 뭔가 다 살려고 기분이 좋아져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좀 아끼시고 그냥 N분의 1 하시고요. 지갑 단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갑에 발이 달린 날입니다. 지갑을 분실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갑 단속 계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카드 가져가지 마시고요. 현금 쓰세요 그냥.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관분들께는 정제가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정제는 부인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그래서 아버지나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드시는 것 그리고 혹시 연락이 잘 안 되시거나 연락이 뜸하셨다면 한번 안부 전화 해주시고요. 남자분들은 금전운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금분들 오늘 되도록이면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으니 외출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임수분 보겠습니다. 임수일관분들께는 식신이 퇴지에 앉은 날입니다. 식신은 자식도 됩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 여자분들이라면 자식이 게으르고 계획성이 없어요. 그리고 애를 먹일 수 있습니다. 게을러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모레가 과점을 제출하거나 중요한 날인데 그냥 막 게임하고 있거나 PC방 놀러다니거나 대책 없이 그냥 하는 일 없이 시간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일 또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말에도 일을 잡고 계신 분들 이제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상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뭔가를 꾸준히 했어요. 아이돌 준비를 했다거나 오디션 혹은 어떤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다 그냥 팽기치고 진로를 바꾸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또 본인도 기존 일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일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분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이건 일관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관별 운세 정리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또 월요일 운세 영상 작업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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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